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소개구리 김연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마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트트촌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올라와서 시청자 여러분들 조금 좋아하실 것 같은 지수대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올라오면서 비중을 줄이자 현금을 보유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는 무리하게 따라가기보다는 현금을 보유하고 종목을 출소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보다는 한 번 더 꺾어지는 여기가 정황대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도 다음 바닥은 밑에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현금 보유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종목 축소 이런 전략을 드렸어요 어제 보면 개인들은 어제 3천억 4천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이 1조억 정도 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막판에 기관이 물량을 좀 늘리고 개인이 물량을 줄이는 포지션을 보여줬어요 장중에는 개인이 3천억 그 다음에 기관이 4천억까지 매도가 나왔었는데요 종가는 330억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기관이 급한거죠 제가 볼 땐 기관이 좀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한 게임이다 이렇게 보면 될거에요 오늘도 삼성전자 매도 물량 차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는 모습들을 보여줬구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에 대한 경제 상황이나 주식시장에 두들겨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돌발 악재들이 좀 있거든요 메로나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메로나19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아직도 시장은 불안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빅스지수 그 다음에 금값 이런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지금 올라온다고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한테포 쉬었다 가야 되는거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갭을 매끄러 내려올 때 그때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은 위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는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? 한 번씩 두들겨 볼 수 있는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와요 그때 우리가 물량을 늘려야지 지금 따라가면 안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외국 개인들은 코스닥을 3,900억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 기관은 다 양매도가 들어왔어요 이게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한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팔듯이 SK하이닉스도 수익을 챙겨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스마트한 개인이 돼야지 부작용한 개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전략은 내일부터는 현금 보유한 거를 가지고 밑으로 레버로지 보더는 인버스 쪽을 보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윗단에서는 인버스 쪽을 한 번 보는 건 아래쪽으로 보고 그 다음 매매 안 할 사람은 현금 보유 꼭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매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떨어질 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종목은 줄이는 전략 많이 울러오잖아요 그러면 종목을 무조건 줄이세요 보압이나 플러스 약간 나면 그냥 줄이고 현금 갖고 있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스물스물스물스물하게 내려올 때 우리가 여기서 공격하자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도 많지만 하락 종목도 되게 많잖아요 그게 뭐냐면 들쑥날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크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업종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업종별로 이렇게 전체 거래소 코스타 나눠놨거든요 화학 관련 주도를 좀 올라왔고 OCI 뭐 LG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키움증권 키움증권이 최근에 많이 어제 많이 올라왔었어요 개인들의 그 계좌 개설이 엄청나다고 하다 보니 이쪽 키움증권에 매기가 좀 붙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SK증권 좀 붙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 그 다음에 한전기술 이런 것 좀 매기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많이 들어왔던 유통 관련 주들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남해와 경봉 이 식량 관련 주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홈쇼핑 관련 주도 좀 올랐고 건선줄도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HDC 현대건설 이 약보합선으로 해서 강보합선으로 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선주가 오늘 많이 움직였어요 대우조선해양 그 다음에 뭐 여기 한진중공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자동차군들이 오늘 기아차가 많이 움직였어요 최근에 기아차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기아차 어제 오늘 많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도 바닥에서 꼼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도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뭐 엘지이노텍이나 엘지전자 뭐 이것도 오늘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힘을 많이 못 받았어요 생각보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보다는 외적인 종목들과 사람들의 관심이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오늘 개인들이 파는 물량들은 이쪽 저쪽으로 팔려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볼 때는 지수에 영향이 없는 것들 경제 상황에 영향이 없어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것 식품 통신 이쪽은 있잖아요 정통주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핸드폰은 사용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화상수업으로 데이터 통신들이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정통주신 SK텔레콤 그 다음에 LG유플러스 같은 통신주들 잘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보고 대응하는 거 어떨까 생각을 바꿔서 보면 돼요 최근에 이마트가 또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마트도 마찬가지 이마트도 최근에 바닥 잡고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바닥에서 세웠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관심을 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군으로 서서히 보는 건 어떨까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 더 떨어지면 알겠죠 지금 따라 들기지 말고 관심 종료에 넣었다가 보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관리료 중 호텔신라 뭐 이런 것도 앞으로 많이 살아있어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거지 시진핑 주석이 하반기에 온다니 지금은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에 접목되어 있으니 조금 더 후회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이런 종목으로 과대 납복주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는 지수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지수가 1600포인트 때까지 한번 내릴 때 이 자리거든요 1650이나 하여튼 1700 깨고 내려와야 돼요 일단 내려오면 여기서부터는 물량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은 위험해요 아직까지는 위험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현금 있는 분들은 아직 조금 기다리고 한 템포 쉬고 종목 있는 분은 많이 올라왔으니까 줄이고 현금 보유 그래서 1700에서 1600 사이가 오면 그때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쓰면 돼요 그동안 쉬면 돼요 알겠죠 무리하게 따라다니지 마세요 알겠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이번 주 첫째 주 두째 주 셋째 주 그 다음 옵션 만기 있고 그 다음 15일 날 또 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나면 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릴렉스하게 매수하는 전략을 쓰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정통주들 그동안 항상 소외됐던 정통주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최근에 많이 소외됐던 게 통신관련주들 이쪽으로 포인트도 잡으면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리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얘기했지만 지금은 현금 보유하고 있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 번은 내려올 겁니다 좀 러프하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은 따라갈 게 아니고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이번 달로 보면 밑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매수가 되는 거지 지금 따라 들어가서 단가 날인 자고 들어갔다면 또 한 번 실패가 될 수 있다 이걸 코멘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시황 브리핑 하잖아요 이델리TV에서 아침 8시 10분에 시황 방송을 해요 TV 출원하니까요 그때는 이델리TV 유튜브에 볼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접속하셔서 보시면 아침에 시황을 잡아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면 돼요 오늘도 역시 현금 보유 종목 축소 의견 드렸어요 내일도 똑같을 것 같아요 현금 보유 종목 축소 알겠죠 살 때는 저 밑에 1800, 1700에서 1600 사이에 매수 그 전에는 매수하지 말아라 이 코멘트로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조금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할 테니까요 항상 저 방송 참고하셔서 드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눌러야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강연회를 해요 평일에는 우리 김도우 멘토하고 황민영 멘토가 하고요 주말에는 저하고 문현진 멘토가 해요 그럼 알람 설정을 전체를 해놓아야 구독을 해놓아야 알람 설정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꼭 그거 보시고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놔요 언제 할 건지 그거 꼭 챙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가 미트 쪽으로 오늘때 사다 지금은 사는게 아니다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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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